색다른 사연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4살 남자 대학생입니다.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너나이님과 신사임당님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제 나이 또래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 살고 있는 청년들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. 제가 할 이야기는 내 집 마련 고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자세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. 지방 청년이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이런 걸 물어볼 선배나 어른이 주변에 없어 사연을 드립니다. 불과 몇 달 전까지는 부동산은 저에게 어른들의 언어였고 전북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저에게 있어 집은 누구나 있는 그런 것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. 아파트에 살아본 적도 없고 봄에는 집 옥상과 마당에 나무를 말리고 겨울이 되면 고추를 말리며 유년기를 보내고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게 됐습니다. 성인이 돼서는 혼자 학교 다니면서 알바해서 번 돈으로 청약 통장에 10만 원씩 넣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혼자 독립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었고 저에게는 다행히 군대라는 대피소가 있었습니다. 전역 후에 지방 학생들을 위한 장학숙이라는 걸 알게 되고 현재는 장학숙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방송에서 너나이님이 자신 있는 게 두 발로 걷는 것뿐이라서 부동산을 시작했다 라는 말씀에 반해서 쭉 방송을 보게 됐고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보던 방송이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보게 해주고 두려움도 같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. 방송을 보고 요즘은 50만 원 정도의 적금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. 제 희망사항은 먼 미래에 성수동에서 멋진 가정을 꾸려서 사는 게 꿈입니다. 그렇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아이가 없이 살아가는 게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.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로드맵과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아는 선배님께 여쭤봅니다. 저는 신사임당님과 너나이님의 이 방송에 한 문화를 만든다고 느낍니다. 어른들의 이야기 같았던 부동산 이야기를 개개인의 삶으로 가져와 시장의 변화가 정책의 발표가 금리 상승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라는 점을 강조해 주신 게 너무 알기 쉽고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너무 씩씩한 마치 자기소개서 같은 사연이었습니다. 저는 이 친구 보면서 제가 전역할 때 생각나더라고요. 전역할 때. 전역할 때는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. 너무 아름다웠습니다. 그 풍경이. 그런데 이분이 24살 대학생이신데 제가 사연 읽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. 계속 보니까.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와서 안 잤는데 바로 다음 사연이 이분이어서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드는데 지금 20대에 해야 할 것들이 뭘까? 20대? 내가 20대에 뭘 하면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것도 참 재밌는 게 환경적으로 사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20대 때 이런 생각 정말 안 해봤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막 휩쓸리는 게 없잖아요. 부모님 댁에서 살지. 그렇죠. 걱정할 게 없잖아요. 물론 등록금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알바하고 장학금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던 건 있지만 그런데 진짜 가만히 둘러보면 지방에서 상경한 우리 수많은 20대들은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처음 딱 서울 들어오면서 그 넓은... 타임상님도 그거였잖아요. 그렇죠. 저도 원래 지방에서...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했으니까... 그런데 진짜 그 처음에 톨게이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넓어서. 아... 그리고 거기 그 정자동 그... 분당? 네네. 들어올 때 보이거든요. 아 그죠 그죠. 네. 거기 네이버랑 뭐 이렇게 그 파크뷰인가? 네. 파크뷰. 그거 아파트... 파크뷰랑 이쪽에 주상복합들 쫙 있죠. 그거 보면서 와 되게 압도됐었죠. 아파트는 원래 15층인 줄 알았는데 지방은 다 15층이에요. 맞아 맞아 맞아. 낮은 아파트 5층이고 딱 5층이고 5층 아니면 15층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딱 보고 와 서울은 이렇구나. 20층 30층인가 네. 2004년이었으니까 그때. 그리고 그 뭐야 한강을 보고 와 이 정도면 바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죠.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제가 이분 사연을 읽으면서 되게 공감도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런 20대 분들도 가끔 만나거든요.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 그 제가 이제 강의하는 월급쟁이부자들 아지트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20대에요. 아 제가 가끔 막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가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생겨있더라고요. 네. 모곰이 생각을 해보니까. 네. 다섯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섯 가지? 네.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뭐냐면 뭡니까? 3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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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 네. 5천 3년 3명 3명 5천 50건 50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당 당당함 당당함 네. 이게 뭐냐면 네. 제가 20대라면 저는 경력을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. 제일 먼저 내 경력을 내 경력을 내 경력을 경력 네. 그러니까 어 누군가한테 가서 저는 3년 동안 네. 이 일을 진짜 많이 했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네. 그래서 이 일을 남들보다 잘합니다. 라고 나이 서른에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. 내가 서른이 됐을 때 서른이 됐을 때 저 이거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잘할 자신 있어? 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경력을 만들 것 같아요. 3년 3년 동안 내가 올인해서 내가 뭔가 잘하는 걸 만들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사임당님하고 어 원래 사실 그 전에 인연이 없었어요. 그쵸. 근데 사임당님하고 저하고 보험 방송을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보험 방송하고 사임당님하고 이제 같이 이걸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컨텐츠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. 아 보험 컨텐츠를 네. 왜냐하면 나는 부동산을 훨씬 좋아하니까 네네. 그리고 부동산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뭐 여차여차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보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한 건데 네. 저는 보험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닐 때 너무 싫었거든요. 그 일이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일이 그렇다는 의미 절대 아니고요. 네. 제가 안 맞았던 거예요. 그냥. 네.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. 그 일을 하는 10년의 시간이 힘들었는데 네. 제가 그 그 보험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 또 사임당님하고 이런 일을 이런 라이브 방송 같은 걸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걸 보면서 네. 내가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지만 그 일이 그 일에 몰입하고 열심히 했던 게 네.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전혀 의도치 않은 데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주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. 저는 그리고 사임당님도 회사 다니실 때 PD를 하셨고 거기서 스트레스 같은 거 되게 많았지만 네. 여기서 잘 써먹고 있죠.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10년 15년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인데 내가 뭘 하든 그 일을 열심히 일정 기간 동안 되게 열심히 하면 네. 근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누가 야 그런 거 하지마 야 쓸데없는 거 하지마 그거 하면 뭐하냐 이렇게 그거 돈데?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을 거예요. 네. 근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내가 어떤 분야든 거기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넣어서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게 어떻게든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. 네.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0대에 경력을 만들 것 같다. 3년 동안 나이 서른에 어디 가서 저 이거 3년 동안 미친듯이 해봤습니다.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네. 두 번째 3명은 뭐냐면 네. 3명의 롤모델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롤모델 네. 3명 3명 이 3명이라는 의미는 뭐냐 30대인 사람 중에 내가 30대일 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 한 명 40대인 사람 중에 내가 나이 마흔이 넘어가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사람 한 명 네. 50대인 사람 중에 내가 나중에 나이 50이 되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싶은 사람 한 명 네. 그걸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걸 하기에 지금 너무 좋은 시기다. 왜? 유튜브가 있잖아요. 아.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. 맞아요. 네. 근데 지금은 진짜로 내가 아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혹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유튜브에서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. 다 하니까. 심지어 뭐 강방천 회장님 이런 분들 한국경제TV 있을 때 섭외하려고 해도 안 나왔던 분들이에요. 근데 요즘 유튜브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고 그렇죠. 미래에서 박현준 회장 이런 분들도 그렇죠.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삶의 태도를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. 내가. 그리고 멘토라는 거는 내 롤모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 옆에 달라붙어서 나를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. 내가 그 사람을 가끔 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고 내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거든요. 네. 빌 게이츠 멘토가 버핏이잖아요. 근데 둘이서 그렇게 많이 안 만났더라고요. 보니까. 실제로 만난 적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근데 방향을 잃고 표류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나는 20대 때 어떻게 했다 30대 때 어떻게 했다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할 만한 사람을 세 명을 만들어놔. 나이대로 그리고 5천만 원은 나이 29, 12월 31일까지 현금 5천을 모아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목표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투자도 해보고 해보니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일단 뭐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. 어떤 형태의 투자든 어떤 형태의 투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창업이든 5천만 원의 돈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여러분 지금 내가 5천 원이 없어요. 이 24살 청년 없겠죠. 없겠죠. 근데 그때 제일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야 5천이 어딨어 못해 이거예요.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라. 지금 말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내가 돈이 없다. 이 친구 50만 원씩 모은다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왜? 50만 원씩 1년이면 600이죠. 그렇죠. 5년 모으면 3천이죠. 3천이죠. 그러면 한 7년? 7년, 8년 정도 모으면 4천, 8백 정도 되잖아요. 그럼 24이잖아요. 그러면 거의 3천, 4천, 5천 가까이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것만 계속해도 50만 원씩 계속 이자 계산 안 하고 계산 안 하고 대신 투자하지 마. 지금은 모으기만 해도 돼요. 그래서 5천만 원이란 돈을 목표로 한다. 물론 5천만 원이 안 된다. 나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세요. 3천이든 4천이든 5천이든 근데 5천이 있으면 뭐든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네 번째로는 1년에 책 50권을 읽으세요. 50권. 1주일에 한 권씩? 그렇죠. 52주니까 명절 2주 빼고 네. 1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겠다. 저 돈이 없습니다. 도서관 가서 빌려서 읽으세요. 그리고 오늘 사연자분 세 분은 다 제가 제 책을 보내드릴게요. 사인해서 보내주시나요? 네. 아 좋네요. 제가 이메일 주소를 사연에 넣어주셨으니까 네. 그 이메일로 제가 이제 주소 말씀해달라고 제가 보내고 그 다음에 세 분께는 제가 어 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제 책이 좋은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책이에요. 그렇지만 30대에 제가 했던 돈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있는 책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책을 보내드릴게요. 제 책 말고 나머지 49권을 오늘부터 1년 안에 읽으신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격지심을 버리고 당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서 말하는 당당함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뭐냐면 밥 얻어먹지 마세요. 남한테 아 20대 때 그러니까 그 이제 이렇게 상경하면은 내가 막 쪼들리잖아. 네. 저 많이 얻어먹고 다녔었는데 그렇죠. 네. 진짜 너무 죄송하네요. 아니 아니 그거 그러는 게 아니라 선후배들한테 많이 얻어먹고 후배들한테도 아니 갚아주면 돼요. 갚아주면 돼요. 갚아주면 돼요. 갚아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많이 만나고 요즘에 20대 친구들 상경한 친구들도 있어요. 그럼 얘기할 때 내가 들어보면은 마음속에 내가 지방에서 왔다는 거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어. 맞아요. 있어요. 근데 그게 내가 뭔가 도전할 때 자꾸 나를 잡아 끌어. 그리고 오히려 내 방어 기제로 써요. 나중에 밑장 빼기용으로 쓰는 거야. 난 지방 출신이잖아. 아 난 지방에서 와서 안 된다고. 아 그렇죠. 근데 사실 지방에서 와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안 되는 거거든. 근데 내가 지방에서 와서 안 된다는 기제가 생겨버려요. 그냥. 맞아요. 왜냐면 이런 거죠. 쟤는 집에서 서울에서 엄마 아빠 밥 먹고 다니니까 쟤는 저렇게 할 수 있지. 나는 일단 월세부터 내야 되잖아. 그렇죠. 나는 일단 생활비가 이만큼이 더 비싸잖아. 당연히 쟤보다 돈을 못 모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을 하죠. 저도 했었어요. 맞아요. 그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. 제가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조언은 20대 분들이 다 들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. 왜냐면 근데 내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고향이 지방이지만 서울에서 잘 자리 잡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조언이에요. 그런 분들은 밥 얻어먹지 말라는 거는 일종의 그냥 상징적 표현이고요. 남한테 신세 지는 거보다 내가 만약에 신세 졌으면 그걸 나중에 꼭 갚겠다는 마음을 갖고 남들에게 당당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왜냐면 그게 그 당당함이라는 것 때문에 내 능력을 깎아먹고 내가 실제로 100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50, 60밖에 안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애티튜드도 습관이에요.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이 그걸 하면 안 돼요. 진짜 그런 태도도 습관이 되어버리거든요. 저 선배 중에 누가 저한테 그랬거든요. 야 너 토익 공부 할 거야? 너 그거 해도 될 것 같아?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학창시절을 망쳤죠. 그 선배 저희 직원으로 있어요. 아마 웃고 있을 거예요. 근데 하여튼 해야 된다.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면 내가 그걸 받았다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도 저 사람한테 꼭 갚아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게 20대 때부터 습관이 되면 되게 많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나이 40나라가 돼 보니까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